한쪽으로 오늘 발대식 및 홍보대사 위쪽식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죠 여러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아 네 어 이렇게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에 또 고맙습니다 선생님 홍보대사 인피니트로 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밝혀진 바 있는데 저희도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뜻깊게 인연을 이용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마 그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저희의 꿈을 이루는 게 대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번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도 편지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참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피니트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와 함께 대역하게 돼서 또 앞으로도 더욱 홍보대사로서 더욱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를 아름다운 사제문화 조성 및 아동청소년 세대의 인성 함양을 위한 제2회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 홍보대사로 위촉하오니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하나 둘 둘 셋 모두 따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